LG전자 10년 무상보증. LG전자가 의류건조기의 자동세척 먼지 측정기를 10년간 무상보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들이 온라인에서 문제를 공론화한 지 열흘 만인데요. 산업부 오수영 기자와 역시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오 기자, LG의 의류건조기 자동세척 기능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최근 악화됐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달 말 한 폐쇄형 SNS 서비스 상에서 LG 의류건조기의 악취를 호소하는 소비자들의 모임이 만들어진 뒤 현재까지 만 8천여 명 이상이 모여있는 상태입니다. 어제 시작된 국민청원도 만 천여 명을 넘어선 상태인데요. 소비자들은 건조기 안에 먼지가 들러붙어서 있는 영상을 공유하면서 LG전자의 대책을 촉구해왔습니다. 다른 제조사의 건조기처럼 수동세척을 할 수 없다는 점이 불편하다는 불만이 컸습니다. LG전자 의류건조기는 나사를 풀고 기기를 분해해야만 응축기에 먼지가 얼마나 붙여 있는지 그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국민청원까지 지금 이어지면서 LG전자가 10년 무상수리 카드를 지금 내놓은 상태인데 그래도 결국 제품 결함은 아니라고 밝혔다면서요? 그렇습니다. LG전자는 자사의 의류건조기가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옷을 건조한다면서 안심해도 사용해도 좋다고 입장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최근 일부 고객들의 우려에 대한 대책으로 10년 무상보증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응축기 세척 방식이나 제조사의 관계 없이 자동세척 이후에도 먼지의 일부는 기기 안에 남을 수밖에 없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네. 제품 결함은 지금 아니라고 밝힌 상태인데 소비자들의 반응이 썩 좋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소비자들은 제품의 결함이 아니라는 입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분위기입니다. 소비자들은 기계 내부에서 자동세척을 하기 위해서 뿌려지는 물 때문에 남아있던 수분과 먼지가 결합해서 불쾌한 냄새가 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건조 성능이 떨어진다는 불만도 나오는데요. 10년간 무상수리 보증에 대해서도 매번 예약해서 직원을 따로 부르고 집에서 만나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면서 이콜이나 보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연맹은 지난해부터 지난 6월까지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LG전자 건조기 관련 소비자 피해가 530여 건에 달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중 66%가 고장이나 하자 등 제품 결함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네. 오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오 demás. 감사합니다.